톱텍이 당시 상황 잘 기억하시겠지만 매출처가 굉장히 많이 막혔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디스플레이나 이쪽에 공시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죠 그래서 재미있는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원기술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톱텍이 공시를 팔았다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우원기술이 뭔가 배터리 장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하겠죠 톱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수한 전문기자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한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투자로 사업 다각화 나선 톱텍 톱텍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투자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차와 배터리 쪽으로 뭘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톱텍 관련해서는 두어 번 정도 영상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톱텍이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원기술의 주요 주주 중에 한 곳이죠 몇 프로로 한 곳입니까? 지금 당초 원래 처음 지분을 이제 구주 인수를 했을 때는 2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부 이제 팔아서 다시 우원기술을 산 거죠 그래서 지금 11%가량을 톱텍이 우원기술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20% 샀는데 9% 팔고 11% 나왔다? 네 가지고 있고요 톱텍이란 회사가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원기술은 뭐하는 회사죠? 우원기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사인 게 우원기술이 SK온의 스태킹 장비 배터리 소재를 적층하는 장비죠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이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배터리 증설 투자가 원치에 많기 때문에 워낙 많아서 거기에 우원기술의 장비는 반드시 쓰일 것이고 대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쓰일 것이고 그런 기업이 이미 뭐 수주장구가 5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매출이 얼만데요 우원기술이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는 우원기술이 천억이 좀 넘었고 올해 2천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은 언제 합니까? 내년으로 돼 있고요 내년 예상이고 주관사도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미래세증권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요한 투자를 했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죠 그게 뭐 전략적인 투자입니까? 그냥 재무적인 투자입니까? 지금 9% 파고나는 거 보면 재무적 투자를 해서 재무적 투자를 보였는데 이게 외부로 드러나게 된 거는 2019년에 톱텍이 당시 상황 잘 기억하시겠지만 매출처가 굉장히 많이 막혔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디스플레이나 이쪽에 공시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뭐 좀 문제가 있었던 시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우원기술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톱텍이 공시를 팔았다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이제 일으켰는데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우원기술이 뭔가 배터리 장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하겠죠 철판부터 PLC 제어패널 이런 것들을 톱텍이 공급을 해준 거예요 투자를 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순수한 어떤 재무 투자였지만 사실은 전략투자에 가깝게 어떤 거래 관계가 몇 개 됐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톱텍이 또 전기차 업체에도 투자를 했죠 그 투자업체 이름이 바로 DP코 라는 회사입니다 이 DP코 라는 회사는 작년에 톱텍이 100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신주로 했습니까 구주로 했습니까 이건 살펴봐야 됩니까 네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100억을 넣었다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100억 투자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DP코 라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할까 톱텍이 톱텍이 물론 배터리 장비 우원기술이라는 회사에 굉장한 어떤 성과를 거뒀고 다음은 전기차인데 사실 이 DP코 라는 회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전에 소형 전기차를 국내에서 만들던 기업들이 그렇게 재미를 못 봤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전기차 패러다임이 대부분 큰 대형 완성차 위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DP코 라는 회사는 소형 전기 트럭 예를 들면 뭐 특정 브랜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뭐 다마스 라보 같은 류의 작은 트럭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팔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올해 초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급변했습니다 급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무공예차 판매 할당자라는 규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완성차 업체 네 군데가 있죠 현대 기아 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 르노는 이제 르노 삼성으로 뗐으니까 르노 코리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르노만 쌍용 있잖아요 아 쌍용도 죄송합니다 쌍용 있는데 여기서 르노만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판매 할당제가 반드시 한국에서 파는 자동차 중에 한국에서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차가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든 수소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친환경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못하면 한국에서 차공장을 운영을 하려면 친환경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못하면 판매량을 할당을 예를 들면 100대를 파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규제가 열대는 무조건 친환경차여야 된다 이런 규제가 점점 규제가 높아지겠죠 못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전기차 없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거나 그래서 이제 르노가 선택한 방법은 이 디피코로부터 전기차를 받는 방법이었어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1만 대씩 향후 5년간 5만 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르노랑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습니다 이름이 어디라고요 디피코 디피코 상상회사입니까 코넥스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알려진 내용이에요 아니면 알려진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톱텍이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투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마 초기 투자한 금액만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그러면 또 디피코는 지금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 규제도 있고 왜 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자재도 사야 되고 뭐 그래야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랜 같은 경우에는 고정거래가가 물량이 한 70% 나머지는 현물로 거래되는데 현물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배터리도 비슷합니다 이 디피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디 거예요 삼성 sdl 건데요 그래요 원통형입니까 원통형입니다 근데 이 원통형이라는 건 어느 정도 표준이 있잖아요 현물처럼 거래돼요 셀 하나당 보통 평균가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5달러다 그러면 이 전기차 한 대에 2천 개에서 2천 5백 개 정도의 원통형 셀이 필요합니다 그걸 돈 주고 사 와야 돼요 1만 대 정도면 차 한 대당 2천 개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곱하게 하면 되네요 근데 그걸 돈이 있어야 사올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사오는 게 아니고 뭐 르노한테 일부 계약금 받아서 사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올 수 있지만 양이 그 전에 디피코가 생산하던 양보다 훨씬 많아졌고 또 배터리 가격이라는 게 원통형 가격이라는 게 올해만 해도 sdi가 배터리 가격을 50% 이상 올렸거든요 원통형 배터리 가격을 여러 가지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투자를 했던 톱텍에 더 많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톱텍의 회장님이 저는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시장 새로운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어딥니까 레몬이라는 회사입니까 아 예 레몬도 마스크 하는 회사였죠 거기도 뭐 재작년에 됐습니까 코로나 터지자마자 상장했죠 그때 2020년 초반으로 터지기 전에 상장했네요 아무튼 그 이쯤에 해가지고 마스크 엄청 물론 kf구사 인정은 못 받았지만 그냥 쇼핑몰에서 막 팔았는데 잘 팔렸거든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돼서 그랬었죠 네 그래서 아 공산품 공산품 그것도 뭐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사실 그 뭐 하여튼 소재기술이었는데 소재기술이었죠 네 거기 뭐 여자들 생리대도 네 여성용품으로 원래 개발했던 거였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소재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해놓은 회사가 그렇게 또 상장을 해서 좀 좋은 성과를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개 회사도 투자 잘했네요 지금 뭐 우원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 배터리 장비로 괜찮게 톱텍에 투자를 했구나 또 이 우원기술이 상장하면 계속해서 어떤 그 지금 또 sk온의 새로운 물류 장비들을 또 공급을 성공을 했고 또 다른 류의 장비들도 지금 계속해서 검증 중이거든요 오늘 뭐 오늘입니까 어제 오늘 공치가 낮죠 네 오늘 이제 그 물류 장비의 어떤 상위 개념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공급을 했는데 네 이게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해서 써야 된다 무조건 써야죠 sk온이 지금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미국의 블루오벌 sk 여긴 포드랑의 합작사죠 10조 원이 넘는 대략 한 12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지금 헝가리 공장 한 곳에만 570억의 수주를 받았다면 앞으로 블루오벌 sk에서 받을 수 있는 수주액은 산술적으로 수천억 규모의 단위가 되는 거죠 지금 투자 건도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뭡니까 그 밸류 오른 만큼 이제 팔고 그런 투자의 이익만 남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지분을 같이 안에 넣어놓고 같이 협업하는 뭐 상대 회사들에게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업하는 그림을 그리면 지금 집중하는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과거에 톱텍은 디스플레이 라미 장비로 그렇죠 라미와 물류 장비 매출 1조 원까지 갔던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삼성이랑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숨겨서 사실 그때 톱텍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 전망 디스플레이 산업이 당시만 해도 괜찮았고요 괜찮았고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신사업이나 사업 다각화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네 배터리 전기차라는 거는 워낙 이건 뭐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톱텍이 뭐 그렇게 투자도 잘 한 것 같고 2차전지 모듈 공정 작년에 뭐 이미 한번 들어갔는데 네 이건 모듈 공정은 2019년도에 처음 SK랑 거래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쭉 하고 있죠 네 모듈 공정에 이어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수준권까지 보면 사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미 많이 바뀌어 있다 이미 많이 바뀌어 있고 라는 점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